이때 탄소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조회해 주십시오.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 유아를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일반석은 좌석 밑에 있습니다.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붉은색 소자비를 당기면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 공호관을 불어 주십시오. 구명복은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부풀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한 곳에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. 비상탈출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. 비상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이때는 복도 옆에 켜지는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. 바다에 내렸을 때는 6종의 구명정이 펼쳐집니다. 기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기내와 화장실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좌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아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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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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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